자석 자석을 가지고 놀아보자 압정이 철석, 클립이 철석 자석에 척하고 달라붙는 물건들은 전부 다 금속 양끝에 철석 철판과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 이용해 그래 N극과 S극이 있잖아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면부터 N극은 북쪽으로 향하고 다른 반대쪽 S극은 남쪽 가리켜 침반 들여다보니 똑같아 자석대면 금세 반을 따라오네 나침반도 자석이니까 S극하고 N극 달라붙어 클립 얇어, 얇어, 식혀, 식혀 자석에다 대고 문대, 문대, 한쪽, 한쪽 방향으로 문대 철가루 갖다 대고 다른 클립 때 보면 철서덕 달라붙는 자석 N극, S극, S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